미국 민주당이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 선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유일한 후보로 호명 투표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가 마감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호명 투표를 마치는 대로 러닝메이트 후보를 발표하고 경합주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러닝메이트 후보로는 조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마크 켈리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